이제는 우주음악시대 경비 세상을 지휘하는 신성한 음악 태울주를 노래하라 태울주 작곡 국모전 가을개벽기 병란을 취하는 우주음악 태울주 9천년 전 인류원형문화를 계승한 동방한국인의 영성문화, 수행문화의 완성 태울주 23개 글자를 바탕으로 영성과 신성에 충만한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총 7,600만원의 상금이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TB 상생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천년 영성문화 작곡 대축제 태울주 작곡 국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